. 근데 미라이 뭐 뭐해? 요즘 잘 안 보이네? 삼촌하고 결혼하기로 한 건 아주 깨져버린 거야? 응. 그렇다고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건 좀 섭섭하네 우리랑 꽤 친하게 지냈었는데 언제 한번 초대해서 같이 밥 먹어요? 보고 싶네 미라 이모 아빠도 좋지? 글쎄 이미 삼촌하고 헤어진 사람 굳이 만날 필요 있을까? 어 어 어디 가? 어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오늘 휴일인데? 게다가 그런 자리인가? 어 아빠가 잠깐 일만 보고 오면 돼 갔다 올게 고마워 감사합니다.